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시카고에 사는 정다미입니다.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알아요. 인호, 또, 민호, 민경희, 준서.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계속 열심히 연습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웠죠? 2블랙키에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치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3블랙키에서 하나씩 올라오면서 치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2블랙키인데요. 한 손으로 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두 손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칠 거예요. 한 손으로 치면 정말 어려워요. 시간이 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까만 것만 두 개 해서 피아노 한 번 쳐볼까요? 자, 까만 것만 두 개. 여기서 시작해요. 손가락 번호 3번,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막으셔도 돼요. 이렇게 막고. 자, 갑니다. 원, 투, 레디, 고! 원, 투, 그다음.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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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서서 피아노 쳐도 괜찮아요 자 서서 치세요 서서 걸어 다니면서 빨리빨리 키보드를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까만 것만 두 개에서 칠 거예요 2&3 자 2번 3번 여기다 놓고 어 근데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해요 몸을 트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안 되면 서서 쳐도 돼요 자 1, 2, 3, go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어땠어요? 오른손이 조금 더 쉬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오른손을 조금 더 쉬워해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메트로놈을 놓고 해볼까요? 1이 80에서 놓고 칩니다 자 준비하세요 Ready? 1, 2 Ready? Go! 1, 2 1, 2 1, 2 1, 2 1, 2 1, 2 1, 2 Pretty fast 빠르죠? 이 속도에서 빨리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까만 것만 3개 해서 져볼까요? Three black keys Left hand 먼저 왼손 먼저 갈게요 왼손을 쓰면은 4, 3, 2 4, 3, 2 올려놓고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많이 짚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요 손을 그냥 이렇게 두셔도 돼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왼손부터 갈게요 천천히 1, 2 3 Go! 1, 2 그 다음 1, 2 1, 2 1, 2 1, 2 1, 2 오 너무 멀어요 1, 2 넘어질 뻔 했어요 그쵸? That's OK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80 80 80 80입니다 이거 진짜 빨라요 Ready? 준비됐어요? 1, 2 Ready? Play!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자 이거 연습할 때는 점핑 하듯이 3개가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3개가 띠리딩 이렇게 떨어지면 틀린 거예요 3개를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드랍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손 쳐볼까요? 2, 3, 4 3, 4 3, 4 3개에서 여기 멀리 있는 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조금 털어도 돼요 자 갈게요 천천히 1, 2, 3 go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어때요? 쉬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서 80 갈까요? 파인 핸 포지션 자 손 포지션을 찾고요 준비됐어요? 레디? 원 투 레디 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이번에는 투 블랙이 위에서 걷듯이 질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는 어떻게 걷죠? 이렇게 걷죠 이렇게 안 걸어요 이건 기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걷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핑 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고 걷듯이 나이스 앤 젠틀 멋있게 젠틀맨처럼 자 신사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걷듯이 칩니다 자 그러면 까만 것만 두 개 찾으세요 어떤 까만 것만 더 괜찮아요? 원하는 까만 것만 두 개 선생님은 이 까만 것만 할래요 여러분들 원하는 까만 것만 찾았어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안 돼요 어 세 개짜리 해서 이거 두 개만 치면 안 돼요? 노 안 돼요 까만 것만 두 개에서만 자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천천히 갈게요 원 투 쓰리 고 투 쓰리 투 쓰리 투 쓰리 투 쓰리 걷듯이 이번에는 박장이를 놓고 칠 거예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자 천천히 박장이와 같이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투 투 투 쓰리 투 쓰리 투 쓰리 이번에는 왼손으로 쓰리 투 갈 거예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고 준비됐나요? 원 투 쓰리 고 쓰리 투 쓰리 투 쓰리 투 쓰리 투 어? 어떤 학생은 지금 투 쓰리 투 쓰리 이렇게 치는데요 그거는 오른손 칠 때죠 왼손은 뭐부터 쳐야 돼요? 핑거 넘버 쓰리 삼범부터 쳐야 돼요 쓰리 투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딱 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72 72 72 해놓고 갑니다 원 투 레디 고 쓰리 투 쓰리 투 쓰리 투 이거 잘 될 때까지 매일 연습해야 돼요 몇 번씩? 두 번씩 투 블랙키니까 두 번씩 자 그럼 쓰리 블랙키로 옮겨 갈게요 쓰리 블랙키 오른손 먼저 칩니다 투 쓰리 포 자 쓰리 블랙키 아무데나 갖다 놓으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할래요 자 손 올려 놓으셨나요? 준비됐어요? 어느 손가락이 먼저 치죠? 이 번 손가락 자 천천히 갑니다 원 투 쓰리 플레이 투 쓰리 Three Four Three Two Three Four Three Two Three Four Three Two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왼손 쳐볼게요 왼손 어디? 어디서 칠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칠래요 Finger number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할까요? 여기서 치면은 two에서 시작할까요? four에서 시작할까요? four 부터 시작할 거예요 four, three, two, three, four, three, two, three, four 요렇게 칠 거예요 자 준비 되셨어요? 갑니다 one, two, three, go four, thre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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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어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쵸? walking 그래서 연습을 이거는 세 번 하셔야 돼요 three black key는 세 번, two black key는 두 번 어땠어요?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떻게 이틀이나 연습해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 하고 세 번만 치면 되나요? 사실은 한 번 칠 때 두 번 하고 세 번을 치고요 가능하면 하루에 몇 번이든 치세요 화장실 갔다 오면서 피아노 보면 한 번 쳐보고요 밥 먹고 나서 시간 되면 또 한 번 쳐보고요 또 놀다가 또 심심하면 일어나서 한 번 쳐보고 여러 번을 치세요 그런데 단 피아노 앞에 한 번 앉았을 때는 꼭 two black key는 두 번, three black key는 세 번 치세요 그리고 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띠듯이 쳐도 안 되고요 기어다녀도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멋있게, 멋있게 이렇게 걷듯이 자, 선생님 손모양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 아닙니다 요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어떻게요? 걷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